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대환아 실망이 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진짜? 예 아.. 형이 진짜 화가 나네 아닙니다 대환아 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예 알겠습니다 LG 트윈스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 누구야? 김현수지 예 그렇지? 예 지금 최강 야구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 누구야? 물론 대호도 있는데 저기 정부는 있지? 예 다 지명 못 받았었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래서 대환이 야구 계속 할 거잖아 예 예 Grover 알겠습니다 지금요? 재민이 설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면 근데 안 되면 약간 그때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되면 뭐 그때 실감이 나고 그냥 뭐 근데 제가 다 다 했어요 영원히 오신 적 가있고 다 가있어요 다 어디서 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 네 근데 별로 기대는 안 돼가지고 오래 좀 많이 못해가지고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진짜 떨려 진짜 이거 먹어볼게 와 진짜 떨려 건범이다 네? 근데 우리 군 애들 엄청 많네 그러니까 아니 피디님 우리 애들은 없어요? 없어 초대가 안 됐어? 그러면 진짜 우리 애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네 아무도 초대가 안 됐어? 아무도 안 됐어 그러면 일단 최소 5라운드 안에는 지명 예상권에 없다는 건 근데 그건 몰라 그건 몰라요 그래? 그건 몰라 야 한다 KBO 리그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스타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 이제 1라운드 지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전체 1순위 키움 헤어로즈 공현우 팀장께서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네 키움 헤어로즈 1라운드 발표하겠습니다 덕수수수 정현우 네 1라운드 전체 1순위 키움 헤어로즈의 지명을 받은 선수는 정현우 선수입니다 3순위 1라운드 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1라운드 전체 1순위 한화에그스는 전주고 주수 정우주 선수입니다 한화에그스의 1라운드 지명 선수는 전주고등학교 정우주 선수입니다 3순위 3순위 대구학교 배찬승선수입니다 특수고등학교 김태룡 단독입니다. 특수고등학교 대학수 박준순. 특수고등학교 대학수 박준순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SST 지명하겠습니다. SST는 강릉고 포수 이율예입니다. 강릉고등학교 포수 이율예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포수 포지션을 맡고 있는 선수로 추격 능력부터 이런 완성도가 큰 주목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지명대 선수분과 가족분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라운드 안쪽으로는 진짜 안 될 것 같고 좀 밀려서 6라운드 넘어서서 될 것 같습니다. 대도 빠르면 7, 8 자 계속해서 2라운드 지명을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지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4라운드로 이어갈 차례가 되겠습니다. 벌써 4라운드야? 그래 기다려 괜찮아. 우리 7라운드 이거 다섯 번 다 될 수도 있어. 응. 어머 위원장님 그런 말 하기도 좋고 근데 저도 약간 믿음이 가요. 계속해서 5라운드 지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6라운드 진행까지 한 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 계속해서 7라운드 지명을 저희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이제 7라운드다잉. 가자. 야 진짜 여기서 한 명 가자. 지금 7라운드 발표하겠습니다. 대구고 대야수 권혁빈. 지금 이게 11라운드까지 있잖아요. 11라운드까지. 삼성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동원과기대 홍준영.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삼성라이온즈. 두산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동의과학대투수 양재훈. 대졸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동의과학기술대학교. KTV지에 지명하겠습니다. 강릉고 내야수 이용현. 계속해서 8라운드 지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라운드야 벌써? 야 7라운드 끝났어? 네. 10명 맞아? 에휴. 맞네. 8, 9, 10, 1. 40명 남았어 아직 40명. 많이 남았다. 가자 가자. 하나의 글쓰 클라우드 지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글쓰 지명하겠습니다. 얼리드래프트. 어? 얼리드래프트. 얼리드래프트. 홍익대 투수 엄상현. 얼리드래프트 홍익대 투수 엄상현. 네. 대학 얼리드래프트의 광수를 선택한 하나입니다. 홍익대학교 투수 엄상현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삼성라이원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라이원드 지명하겠습니다. 부산구 투수 천경. 네. 삼성라이원드의 시선대학교의 투수 천경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9라운드 지명 순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라운드 지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11라운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 구단이 지명할 수 있는 선수는 이제 단 한 명씩입니다. 그렇습니다. 11라운드 지명 역시 키움 히어로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키움 히어로즈 11라운드 발표하겠습니다. 경남대 투수 정동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대학교 투수 정동준 선수입니다. 하나의 글쓰 지명하겠습니다. 동원과기대 외야수 이민재. 처음으로 외야수 포지션이 지명됐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외야수 이민재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삼성라이원드 지명하겠습니다. 동산구 투수 진희성. 다 우개의 이름이 안 불러요. 이어서 롯데다이언트 들어보겠습니다. 롯데다이언트 지명하겠습니다. 인천구 투수 조영우. 인천고등학교입니다. 투수 조영우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KTVs에 지명하겠습니다. 장안고 대야수 이승준. 자 이제 2025 시린트르프트 마지막 자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말도 안 돼. 야 하나 남았어? 한참. 자 마지막 지명입니다. 내년에도 마지막 이렇게 지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LGTX 지명하겠습니다. 경기 항공고 투수 성준석. 경기 항공고 투수 성준석. 경기 항공고 투수 성준석.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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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소감까지 살짝 들어본 에즈퀸스의 지명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성준석. 자 연예 마지막 주행곡입니다. 110번째. 경기 항공고등학교 성준석. 축하드립니다. 성준석. 연예 마지막 주행곡입니다. I'll be the one if you want me to. 성준석 주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준석 주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Anywhere I would have followed you. 11라운드 지명까지 모두 맞췄습니다.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총 110명의 선수들이 다음 시즌 KBO 리그 유니폼을 입고 팬들한테 소개될 텐데요. 이 선수들 중에 과연 누가 KBO 리그를 이끌어갈 스타로 거듭나게 될지 그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kay, close good time off. 아쉽네요. 준비가시 MCU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음부터는 계속 야구하고 싶긴 한데 상황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가지고 만약 제가 그냥 야구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나이도 이제 27인데 꿈이랑 약간 현실을 좀 따져가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야구는 좋은데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찾아봐야죠 야구는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휴 형이 진짜 끝인 것 같아 한 개만 죽어라 빌려왔는데 잘 먹어서 맛있기도 하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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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 원래 모르겠지만 아빠 올 수도 있어. 아빠 벌써 날고 있어. 제발 제발 제발. 유해? 미안해요. 잘 Middle Indo 좀 더 좋아해? 느끼하자. 야, 뭐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해. 아니, 왜?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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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울어? 아니, 왜 울어, 왜? 왜 울어? 울지마, 울지마. 아니, 울지마. 참말로. 잘했는데, 왜? 야, 왜 울어? 잘했어. 야, 어떻게 더 잘해, 요나. 어떻게 더 잘해. 왜 울지마, 울지마. 야, 뽀로 웃어. 야, 여기 울지마. 야, 여기 울지마. 야, 여기 속도가 있는데, 여기 울지마. 야, 부근아, 또 어떻게 더 잘하고 어떻게 더 열심히 하니? 잘했어. 어? 잘했는데, 울지마. 어? 괜찮아. 괜찮잖아. 어, 괜찮잖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야구 좀 행복했으면 됐지, 무서워. 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고생했어. 괜찮아. 슬퍼? 평 Tesker 제품을 그냥 broke Jojo High, otras 건 filling다. Thing being far too, 달지마. 뭐 한 건가 아내는 사람들도 해오 voulais 좀 Bhijai Testament.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태현아. 네. 실망 있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당분lins이랑 기술 예의, 아... 형이 진짜 화가 나네 아닙니다 대안아 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예 알겠습니다 LG 트윈스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 누구야? 김현수지 예 그렇지? 예 최강여구에서 제일 잘 치는 타자 누구야? 물론 대호도 있는데 저기 정근호 있지? 예 다 지명 못 받았었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래서 대안이 야구 계속 할 거잖아 예 그리고 신고도 있고 또 기회가 많을 거니까 예 뭐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기회 오거든 예 그렇게 지금 치면 받는다고 해서 다 나가서 경기 뛰고 야구도 오래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냥 뭐 시작점이 좀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연습을 계속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선배님 알겠지? 예 약속 감사합니다 형도 많이 도와줄 테니까 예 야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예 응 근데 하고 싶은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야구 포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건 아니니까 해고 싶을 거예요 예 코이나 넌 우리 우리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